이렇게 관광 레이저 분야 투자 위치에 경상북도의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만 정작 문화 자원을 발굴 보존하는 정책적인 노력은 타 시도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분석해봤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 시스템 내고장 알림위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문화관광 분야 지표를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문화재 현황을 보면 경북이 1955건으로 여전히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 서울 순으로 많았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 문화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서울은 2009년보다 269건, 20.5%가 늘어나 문화재 보유수는 3위지만 문화재 증가수는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경북은 5년 동안 늘어난 문화재가 208건, 12%에 불과했습니다. 문화재 보유는 단연 최고지만 문화자원을 발굴 보존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관광 인프라도 아쉬웠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 관광객은 지난해 1420만 명을 최고로 매년 10% 안팎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관광숙박시설, 즉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휴양콘도 수도 전국 10개 시도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경북은 2012년 65개이던 업체가 2013년에는 64개, 객실수는 7,350실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대개 개별 여행객은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 단체는 중저가 호텔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방문하는 관광객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숙박시설 공급 정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